중독 언니네 떡볶이래요 중독 언니네 떡볶이가 아니고 중독 아 중독 된다 할 때 중도 근데 이게 진짜 조리법이 간단하더라구요 물 넣고 떡 넣고 그 다음에 소스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구요 순서는 없구요 에 막 넣고 전자렌지에도 똑같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다 붙고 그냥 전자렌지 2분만 돌리면 쫙 해서 이렇게 딱 볶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라면 끓이는 정도 수준만 되면 하겠네 내가 라면은 잘 끓이는데 이거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용도별로 다 다르죠 네 이게 매운 걸로는 다섯 단계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건 좀 달콤한 맛 일반 맛 그 다음에 중독 맛 이게 지금 우리가 맵 한게 중독 중독에 이게 네 그 다음에 얘가 네 번째가 매콤 단계에 다섯 번째 눈물이라는데요 많이 냈대요 지금 우리가 먹은 게 이게 몇 단계에요 3단계 3단계 어쩐지 근데 지금 뭐 만약에 저기 5단계 눈물맛 저거 먹으면 거의 사망할 거예요 교수님 우리 도전해볼까요 아니 아니요 나는 절대 나는 못해요 여러분 교수님은 매운 거 못 드십니다 진짜 매운 거 못먹거든요 지금 3단계 먹었는데 땀이 나는데 근데 맛은 있네요 진짜 진짜 맛있죠 저나 교수님은 못 먹어요 이런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짜장 그리고 여기는 크림 크림 소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요 떡도 그건 밀떡 네 밀떡 얘는 쌀떡 쌀떡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딱 있대요 저도 맵다 그러셨잖아요 배우면 여기 치즈 스틱투 있대요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谢 맛있네 고 으음 맛있다 으음 맛있다 이거 이게 주문이 스토어 중독 언니네 네 거기서 가능 하대요 카드 결제에도 가능하고 전화번호는요. 010-2340-8908 이리로 전화하면 되고 3만원 이상 시키시면 무료로 배송된다고 하는데 쌀떡은 3포하고 소스 3가지가 만원 그 다음에 밀떡은 내봉하고 소스 4종류가 만원 수제 치즈스틱인데요. 저희가 지금 4개 구워 먹었잖아요. 원래 10개들 위에 인터넷가는 12,000원이래요. 근데 저희 사건 의뢰 시청자분들한테는 만원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치즈스틱 하나에 천원꼴 엄청 크고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기 아니에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먹어도 되나요? 더? 이거는 오늘은 사건 의뢰 들어온 거를 잠깐 좀 하나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김유미 프로파일러가 얘기해 줄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빨리 축약해서 할게요. 사건 의뢰팀 안녕하세요.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실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건으로 애청자신데 요즘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건데 38세 미혼 여성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20살 대학교 시절에 이뻐해지던 과선배가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회로 나와서 아마 살고 있다가 그 과선배를 만나가지고 아마 연인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나이가 26이니까 꽤 됐죠. 그래서 사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임신을 했고 임신한 사실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 다 그때 나이가 어리고 애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는 아마 중절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같이 병원에도 가고 뭐 이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버린 거예요. 없어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이 여성분은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한 3개월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배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이건 돌아올 사람이 아니구나. 일부러 맘 딱 먹고 연락 끄는 거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춘 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병원에 가서 중절 수술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마 대학 동기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단톡방 비슷한 데서 연락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과동기였겠죠. 연락이 왔는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임신해서 예전에 연인으로 사귀다가 임신했었다. 지금 뭐 너 이제 아이 지운 거 알겠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다 지난 일 아니냐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 지난 일 아니냐 주억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 억울했던 것 같고 말해주는 그 친구는 화해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게 괘씸하고 그다음에 여성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는 사람 이거는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잠자다가도 막 뻘떡 일어나서 그냥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고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이런 꿈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데 지금 이제 48이니까 40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래서 이게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사고소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민사로도 가능하냐 어떤 형태로건 좀 이 사람을 응징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뒷부분에 다른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빼겠습니다. 네. 이건. 저는 좀 불편해서 빼고요. 이 경우는 우선 형사 민사 관련된 소송 관련돼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상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38세고 26세 때면 12년 전이잖아요. 1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형사든 민사든 다 시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날로부터 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나를 벌써 다 지난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이 사실을 이 남자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 둘이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죠. 명예훼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 대표라든지 여러 명이 과 친구들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걔 내가 옛날에 임신시켰었어 이렇게 떠들었다면 그 부분은 따져볼 만해요. 그건 공연성 여부가 한번 판단해 볼 소지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민영사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 정도에서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거는 민영사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끊고요. 이 여성분이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우리 김유미 프로파일러가 좀 위무해 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읽고 말하는 저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 참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이건 겪으신 이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왜 민사 형사까지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면 분노거든요. 글쎄 분해서 그런 거죠. 네. 이게 화병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거죠. 진짜. 내가 사실 이 말한 친구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이 남자가 나쁘죠? 라고 하는 건데 이 남자를 실제로 봤으면 이게 해소를 하든 그 부분에서 자기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간접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돌려서. 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남자가 이 아이를 낙태할 때 이 시점에서도 이 남자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힘든과 슬픔을 자기가 다 수반을 해야 됐고 아이를 낙태시킨 것까지 합의돼서 했지만 이 여자분은 자신 혼자 죄책감을 다 받았어야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분노를 그때 화난 거죠. 사실 이 남자한테. 그런데 그걸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어떻게 보면 세월로 그걸 묻으시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교수님 대학 친구잖아요. 그리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네 살만은 과선배라고 그랬어요. 네 살. 그러면 이 사람 나이는 지금 마흔 둘이에요. 셋 둘 둘.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과연 이 친구만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불안하죠. 네. 불안함과 그다음에 이 남자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찾아간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분노라든지 이 감정을 해소하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도 저도 못하시니까 그렇다면 중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나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사법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나의 이런 분노를 해소해주고 복수를 대신해줄 수 없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마음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절망감이 오거나 좌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건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3년 전에 겪었던 어떤 사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대인기피랑 우울이 또 같이 오셨다고 하시는데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남자 찾아가서 본인이 여태까지 힘들었던 점들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가장 빠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봐요. 이건 가서 용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42살 정도 됐으면 결혼해서 지도 애 낳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분히 불안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나치게 제가 원시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한테 듣고 싶은 말은요. 미안해야. 용서받아야죠. 미안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혼자 가는 건 좀 그렇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남자 사촌오빠라든지 누구 거느리고 오래전에 지난 일이지만 집으로 확 가버릴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연락처 알아서 너 나한테 무릎 꿇고 용서 구하지 않으면 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원시적인 내가 지금 응징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답답해요. 법을 안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런데 더러는요. 확 그렇게 원시적으로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일단은 용서 구하라고 전달해야겠죠. 저는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촌오빠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한테라도 이 얘기를 계속 쏟아내셔야 돼. 이걸 가슴에 갖고 계시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창피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건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숨길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사회가 이상한 거고 이 친구도 사실은 전 이 남자친구도 되게 잘못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왜 굳이 이 여자분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 중간에서 전달하는 놈이 내가 할 얘기 아니면 넋빠진 놈이에요 그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놈의 새끼예요 그 새끼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여동생이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화해하라고 똑같이 지난 일이네 추억이네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화해하라고 할 거리예요. 그 놈도 내가 볼 때 넋빠진 놈이에요. 그 놈이 더 미워요 난 지금. 이거 사실은 읽으면서 그 놈이 더 밉더라고 아까 막 욕이 나오려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남자 이 친구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다 지금 이 여자분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다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워하세요? 미워하고 화내고 지금 억압하고 이것을 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감정 있는 걸 다 쏟아내시는 게 발산하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편지라고 편지도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 쏟아내세요. 아니 그냥 스시로 찾아가세요. 집 찾아가세요. 집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서 옛날에 저 사람이 나 이미 시켰는데 그냥 하세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개망신을 줘버리게. 아니 애를 지우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요. 그런 행동을 한 게 비굴하잖아요. 한없이 비굴한 놈이잖아요. 책임질 줄 모르는 놈. 그런 놈이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냥 나 혼자 감당하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이 분노가 나중에 축적이 돼서 죄책감 수치감 우울감으로 쫙 내려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경험을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번 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이건 더 큰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게 묶고 가고 싶었는데 지금 주변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불안까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본인이 내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걸 펼치시면서 당당하게 공격적으로 나가시는 게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본인이 살아가신 데 가장 저는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교수님이 더 욕해 주실 거예요. 그런 놈의 새끼죠. 비굴한 놈의 새끼지. 더 얘기하면 뭐예요. 전달하는 놈도 그거 저능하지. 모자란 놈이지. 그게 전달 해결책이라고 화해라고 전달해요. 모자란 친구지. 답답한 놈의 새끼들. 하여튼 비굴한 놈 저 모자란 놈 두 놈 합작품이네요. 이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영희 프로파일러처럼 확 그냥 주변에 차라리 능동적으로 얘기해버리고 이런 놈의 새끼라고 연락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제가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그걸 인정해버리면 다시는 앞으로 나가실 수가 없어요. 남의 탓할 땐 남의 탓해야 돼요. 맞아요. 남의 탓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새끼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럴 때는 착해지지 마시고요. 지금 형사나 민사들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푸실 수 있어요. 분노를. 그러니까 법에 접촉되지 않은 한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맘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몇 가지 뿐이라서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분노가 조금씩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자꾸 뭔가 선을 넘어서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인들이나 전문인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서브적인 부분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힘내십시오.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새끼 그냥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똥 밟은 겁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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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